폭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우빈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여 PCR 검사를 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우빈은 현재 인후통 외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재택치료와 휴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코로나 확진 발생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아티스트의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알렸다. 앞서 크래비티는 지난 12일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원진의 확진 소식에 이어 금일 우빈까지 확진되며 크래비티는 멤버 전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크래비티 멤버 전원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스케줄 진행 시 자가 키트로 검사의 음성을 확인한 후 이행했다. 한편 크래비티는 모든 일정을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예정됐던 정규 앨범 파트 발매 일정은 연기됐다. 크래비티는usch에서 찼거ique 시el Vision